국내 4대 거래소가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합니다. 어피트와 빗섬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는 위메이드 자체 발행코인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약 3주 만입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상패 결정에 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래 종료 일시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이며 위믹스의 상패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도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